안녕하세요. 무섭몸 알쇼프입니다. rc 라이프에서 wl 토이즈의 104009 좌우 서버 좌좌좌좌좌좌좌좌좌 하구요. 쭉 오우 브레이크 브레이크 이야 좋습니다. 여러분 풀셋입니다. 99,000원 10만원이 안되는 차인데 그거고 충전기 들어있고 배터리 들어있고 윌리바 서비스기에다가 led 그 다음에 쇼 보시면 오일쇼 기가맥히고요. 그 다음에 하부샷 이거는 따로 옵션이거든요. 자 그렇지만 써스함이 또 메탈로 이루어있어요. 정말로 구성이 정말로 끼삐가 뻔쩍한 그런 구성으로 여러분들 rc카가 하나로 어떤 모터가 하나 좋아야 된다 변속해서 이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바란스가 너무너무너무 좋은 차 바로 104009 더블트에이즈 104009가 되겠습니다. 자 출고 준비하구요. 우리에게서 즐겁게 주행하시게끔 하시게 이러면 또 캠핑장에서도 rc 많이 한다면 캠핑차 캠핑코 캠핑으로 판매하는데 캠핑온 이라는 곳이 있거든요. 캠핑온 곧 제품이 올라갑니다. 캠핑온도 캠핑하시는 캠퍼들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역시 캠핑은 어디? 캠핑온. 알지129. 알지129. 오케이~~